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불족발 그리고 주먹밥 그리고 망친 계란찜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남아 있던 소주하고 홍초 섞어서 마셔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구요 너무 많이 닿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~~ 코 참기름이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오! 맛있다! 치즈볼 호로록 너무 맛있어 마카롱 오 망친 계란찜 망했어요 맛있어요 암 호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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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쉬운 김상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먹고있는데 안에 배 속에서 끊을 소리니 멋있다 자몽소주 맛있다 맛있다 5병 치즈볼 진짜 맛있어요 피조빵 저는 개인적으로 순살보다 뼈 있는 부분을 좋아요 뜯어먹는게 제일 맛이죠 아이고 우유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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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맛있게 맛있지? 톡톡톡톡톡톡이 마무리니 뭐지? 게몬트 포도로 마무리할게요 아쉽게 고추 하나, 대파 하나 남았어요 포도로 마무리할게요